재미 없었어. 윤리랑 거리가 멀잖아. 진짜 완전 눈뻔뜩 뜨고 잘 들었단 말이야. 나는 기술이랑 생명과학 좋아했어. 수학을 진짜 안 좋아했거든. 시험만 보려고 그냥 풀이를 아예 달달 외웠어. 의미 없이 암기 공부지. 통일하고 통일하고 딱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없는 거야. 그 시간만 맨날 기다렸던 거 같아.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없는 시간. 난 7위가 너무 좋았어. 생활과 윤리랑 사회 문화 진짜 제일 좋아했거든. 우리 윤리랑 거리가 멀잖아. 색상에다가 시간표 붙여놨었는데. 특별히 형광펜을 보내주세요. 그 시간만 기다리려고? 선생님이 너무 좋았거든. 나는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한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런 저런 동아리 활동도 많이 들어봐서 했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.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신문분 재밌었어? 나 신문하면 신문한 거. 신문구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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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없었어. 재미 없었어. 제가 신문구 선생님이 이거 맘 부르면 안 되는데. 되게 좋아했는데. 좋아하는 각오? 그러면 내 시간표는 맨날 형광펜에 칠해져 있는 건가? 맨날 맨날 듣고 싶은 거 같아. 완전 행복할 것 같아. 난 진짜 획 이득일 것 같아. 내가 기술 좋아했다 했잖아. 나는 기술 수업 그런 거 들을 때 진짜 완전 눈 뻔뜩 뜨고 잘 들었단 말이야. 수업 참여도가 일단 엄청 높아질 것 같아. 만약에 정책이 시행하고 한국에서도 학교를 다녀봤는데 더 자유롭고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건 확실히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잘 정착이 된다면 몇 십 년 후에는 더 삶의 질이 다들 높아지지 않을까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자식들도 이제 이걸 어쨌든 이 제도대로 교육 배우는 거니까 제대로 자리가 잡았으면 좋겠어 나도 난 취미가 생길 것 같거든 정형화된 수업을 했잖아 우리는 대학을 와서 피아노 수업을 듣게 됐거든 우리 집에 있는 피아노도 한 10등 동안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데 그 수업을 듣고 피아노에 재미가 생겨서 아 잠자 피아노 다시 사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단 말이야 먹던 취미가 생기고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도 음악이랑 미술 그리고 일본어랑 중국어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었거든 선택할 수 있는 게 넓어지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지금도 내가 뭘 듣고 싶고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 너무 많은 선택지가 지워지면 꼭 그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 많이 들어보고 그러다가 내가 재밌는 거 찾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대학교 전과학원, 편입학원, 악수전공해서고 다른 거 하거나 이런 경우 많으니까 미리 미리 해보면 좀 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좋지 좋지 우리도 다른 대학교 사람들을 만나려면 대외활동을 찾아서 하거나 고갈이를 찾아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도 쉽지 않단 말이야 고객점들을 해서 그 친구들이 다른 대학교 왔다 왔다 한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친해졌으면 좋겠어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 많이 듣는 거 따라서 듣거나 이거 평가 잘 나온다더라 이런 거에만 몰릴까 봐 취지에 맞게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, 듣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걱정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업이 폐강이 될 수도 있거든 맞아 맞아 한적한 지방 쪽은 학교도 많이 없고 선생님들도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방탈출 그런 한 가지 뭐? 맛보기 스푼 만남의 광장 이게 방탈출 게임이 단서가 되게 많은데 그 단서를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서 교육에는 이제 탈출을 하는 그런 게임이잖아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들어보면서 진로라는 거를 내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방탈출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듣고 싶었던 거, 하고 싶었던 거 이렇게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고 미리 맛보기를 하고 원하는 걸 골라갈 수 있는 거지 원하는 진로를 찾아라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끝나고 네스 학문 노트 꼭 사가지고 맨날 그거 뭐 쓰고 밑에 뜨뜨듬 쓰고 재밌겠다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를 시행할 다시 말해 고교 학점제를 고교 학점제 왜?